거천 마을 어디에 서서 마을의 편안함을 지원하는 짐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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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또배기 주라주라주라 보너스 주라 주라주라 와! 와! 항상 냥이 소세지 이거 아직 어린 거야 소세지 좋아하네 내가 사왔어 소세지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땡글도 사왔어? 이 새벽에 이렇게 에너지가 제가 한 1시간 반 자고 나왔을 때 흥이 넘치네 굉장히 밝다 내가 노래를 하나 들려줄 게 있어 진짜 좋은 노래거든? 진짜 주라주라 어? 쟤 어떻게 알았어? 어? 쟤 어떻게 알았어? 어? 우리 이원님 노래다 나 진짜 어떻게 알았어 깜짝 놀랐어 진짜 너무 하트야 아이고 우리 대표님 참또 조카 주라주라주라 주라주라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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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제대로 불러주면 안 돼요? 주라주라 주라주라 덕카 말고 갱카드 쇼쇼쇼쇼 쇼쇼쇼쇼 진짜 팬이구나 이 노래 짱 좋아 진짜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진짜 네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이 노래 너무 좋아 이 노래 들으면서 그러겠어 팬분들은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텐션도 굉장히 좋으시고 나 아침부터 이렇게 텐션이 이렇게 어이구 아니야 안녕하십니까? 다 모이는구나 사이 같다 같은 시험에서 하는구나 이 멤버들이 같이 움직이니까 스케줄이 네 거의 다 같이 움직입니다 네 찬원 신곡 언제 나와? 작업은 했어? 아 이 안에서 되겠다 작사 작곡이 네 찬원이 가이드 했거든 가이드 했어요 가이드를 했는데 노래 연습을 진짜 안 하더라고 아니 노래 연습을 너무 안 해가지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 자꾸 이러실 거예요 선생님? 네 선생님 들어봐봐 어 최초 곡이다 이거는 그래도 편곡이나 악기도 좀 됐네 편곡 다 된 거야 노래 짱이야 노래 짱이야 이거는 찬원이가 노래만 잘하면 나올 수 있는 건데 노래를 못 하더라고 불러봐요 아 목소리 어떻게 할 거야 자아 miche 저카 같지 않아요? 목소리 큰아버지야 형 영원히 함께할 사람 여기가 제일 높은 데죠 영원히 함께할 사람 여기가 해야죠 영원히 함께할 사람 여기가 이제 여기가 제일 높죠 이렇게 약간 살짝 공개해도 되etically 전참시에서 처음으로 최초로. 너무 감사하다. 우리한테 제대로 좀 들려주세요. 참 좋은 사람이고 싶어요. 마음 편히 잘 아는 사람. 참 좋은 사람이고 싶어요. 그대의 마음 기댈 수 있는 사람. 노래가 진짜 좋은데. 너무 좋다. 가자. 가자. 김범지 세우고. 이 노래 양희연 선배님 부르셨잖아요. 양희연 선배님은 라디오를 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여성시대. 안녕하세요. 양희연입니다. 너 이름이 뭐야. 너 이름이 뭐야. 너 이름이 뭐야. 약간 셀럽파이브 느낌 나. 너무 정신없어. 여성시대 하는 거에. 내 사연이 두 개나 나오는 거야. 구름도. 너무 예쁘다 오늘. 대박이다. 없어 없어. 구름 구름. 구름이 너무 예쁘다. 이거 대박이다. 이거 대박이다. 구름이 어떻게 이렇게?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나 이런 구름 처음 봐. 이렇게 생긴 거. 38년 만에. 네가 살던 미국에는 구름이. 저런 구름이 있었니? 이게 한국산 구름이구나. 한국산이야. 이거 한국산 구름이란 말이야. 어디 있었다 그랬지? 콜로라도요? 뉴욕에 있었어요. 뉴욕. 뉴욕. 노래가 원래 뉴욕 이거예요. 뉴욕. 몰라? 짠짠짠짠짠짠짜리라라. 짠짜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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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트로트. 짠fect.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